네, 중국에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추가 보복 조치를 또 내놨습니다. 경유 비자 면제 제도도 중단한 건데 일본도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제도와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비자 중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비자는 예고 없이 발표 즉시 시행됐고 일부 국가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보복성 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단되는 경유 비자 면제 제도는 지역에 따라 72시간 또는 144시간까지 중국 내 도시를 관광하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착 비자는 인도적 또는 긴급한 사유로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일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일부 국가들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정당의 정당이 정당을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외교나 통상 문제가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국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형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